음악 저희는 서울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우수업체로 선정되어서 스타트업관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보신 바와 같이 모피, 밍크, 가죽 이런 제품들을 사용하고 있고 저희 아버지 가업을 순계받아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브랜드들을 납품하고 있고 유통들에도 납품하고 있지만 현대백화점, 로테백화점에서 납품들이 되어 저희 옷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란찌라는 브랜드도 사용하고 있고 여러가지 브랜드들에도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옷을 백화점이나 유통들에도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신 바와 같이 가볍게 만들 수 있고 재질도 무지에 좋습니다. 어떠한 재질보다도 가격 부분에서도 싸고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